첫 번째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증테리 토너 패드입니다. 제가 요즘 토너 패드 되게 여행 중이든 어디든 여러 제품 잘 쓰고 있는 거 아시죠? 아침 기초 단계에서 토너 패드로 피부 결이랑 각질을 정리해줍니다. 닥터 느낌으로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. 사용하면 피부가 환해지는 느낌이라서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거 추천. 이게 패드 자체도 얇은 순면이라서 사용감도 되게 부드럽고 좋고 에센스를 진짜 듬뿍 녹음고 있어요. 올려놓으면 진정팩으로도 아침에 되게 좋아요. 패드 크기도 커서 제 양 볼 가리고도 남습니다. 아 진짜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.